공격이 진짜 편할 것 같아. 자, 이제 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반전에 잔뜩 움츠리고 있었던 수FC. 후반전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아, 안 된다. 그럼 안 되지. 강하게 제치면서 밀어줍니다. 아직까지 무실점. 한곤규 키퍼입니다. 확실하게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들어오는 본들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뒤로 뺏겼어요. 초빈규 점점을 공격합니다. 초빈규 점점을 공격합니다. 초빈규 들어갑니다. 자, 패치고. 터치가 길었습니다. 지금 수FC 쪽에서는 12번 공간이 또 많았었는데. 계속 주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싸 봐, 싸 봐. 공격합니다. 반대쪽, 뒤로. 살았죠? 볼 살리고 있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임남규 볼 지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반칙입니다. 하나를 지키기 선언됐습니다. 임남규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지금 임남규 선수가 볼이 지나간 상황에서 공이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임남규 선수의 발이 상대의 왼발에 걸치면서 공격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이뤄졌어요. 자, 우리가 선치 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은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치 골 기회 후반전. 정말 중요합니다. 골 침묵을 깰 것인지. 그때는 없었거든요, 이은규. 류은규 들어갑니다, 슛. 류은규 들어갑니다, 슛. 류은규 들어갑니다, 슛. 30분입니다. 이세영 박수하는 어떤 아벤주스. 컴온. 규규가 해냅니다, 일단. 임남규가 만들어내고 류은규가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방금도 사실 사실 궁합감이 있었을 텐데요. 침착하게 잘 물어봤습니다. 박양을 키퍼가 이긴 했는데. 워낙 잘 쳤기 때문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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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다음날.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 넣으면 돼. 은규. 은규. 정민이랑 바꿔. 정민아. 시작한다, 가. 나이스, 나이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6번. 재현이의 27번. 오케이. 지혜이, 니 앞으로. 앞으로? 가, 가, 가. 지금 박재현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지금 27번의 하동국 선수가 부딪혔거든요. 안 돼. 재현이, 재현이 왜? 재현이, 재현이 왜? 잘 벗지? 어떻게 된 거야? 잘 벗지? 돌아갔나? 잘 벗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박재현 선수랑 하동국 선수 갱은 만나잖아요. 전반서부터 계속 몸과 몸싸움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센터 밟혔네요. 센터백이 지금 안드레진도 부상이기 때문에 그쪽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립니다. 두 사람만의 우리가 삶으로는 과열된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밀려면 어떡해? 미안해요? 굿굿굿! 됐어! 오케이, 가, 가. 재현아, 뒤에 2명! 뒤에 2명! 꺾어주고. 찬스 만들고 있는 CFC. CFC. 개인 뒤로 안 올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힙합. 결과로 공부와줄 수 있겠습니다. 코너야, 코너. 코너야, 코너.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왼발이야. 왼발. 나이리 서 있어, 그냥. 온병이 형. 오른손을 들고. 갑니다. 준비된 거 나와야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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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가, 한 명 더 가. 이대훈 돌아 돌아갑니다. 그러나. 역습인데요. 잘라줘야죠. 장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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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인기 돌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압박하고 있는 어쩌다 벤져스.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러나 이걸 줄었습니다. 무름만사, 무름만사. 반격의 FFC. 선수들 지금 수비라인 흥윤이 지금. 맞췄고요. 받아주고, 재현이 받아줘. 재현이 내려가줘. 앞에서 받아줄게요. 그래도 장정민 선수가 여러 번인이에요. 수지에서도 아주 전투적으로 잘 해주고 있고요. 방금도 잘 끊었어요. 응규. 응규. 장정민 선수하고 자리를 바꿨죠, 지금. 응균이 선수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공인. 해봐. 야! 야! 재현이 거다. 아이스.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사이드. 일단 플레이, 일단 플레이. 박재현, 하동국 선수 지금. 이 두 사람은 전쟁 중이에요. 맞습니다. 박재현 선수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FC에는 하동국 선수가 에이스다 보니까. 박재현 선수가 거의 맨투맨 식으로 지금도 거의 뭐 달라붙어 있잖아요. 아, 지금은 하동국 선수 밟혔네요. 그러니까 공을 걷어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동국 선수의 발이 밟혔습니다. 아, 그래도 하동국 선수가 또 박재현 선수 손을 랩맨으로 주면서. 또 뭔가 페어플레이 정신. 멋있습니다. 둘이 진짜 이게 축구의 묘미죠. 자, 박재현이 오늘 하동국 선수를 어느 정도나 막아내느냐가 또 승부의 관건입니다. 여유, 템포, 템포. 박재현 선수도 많이 성장한 겁니다. 상대 선출인데요. 지금 박재현이 하동국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실점 아니겠습니까? 안 던져, 앞에. 그렇죠, 앞에 줘야죠. 종원호 전진대. 반대, 반대, 반대. 공간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기고 있는 팀의 면모잖아요. 아, 여유 있어요. 자, 가나요. 아, 여유 있어요. 자, 가나요. 자, 가나요? 자, 가나요? 자, 이거 정상관 플레이. 네, 태클이, 수비의 태클이 공을 건드렸습니다. 아, 지금 리플레이 도는데요. 아, 기가 막히게 태클 들어왔어요. 다리 좀 높긴 높았는데요. 늘긴 들었는데. 건드려 선수의 태클이 공을 걷어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오늘 같은 경기가 정말 축구 경기 같아요. 그렇죠. 진짜 전투입니다. 우리 얌전하면 안 돼요. 맞아요. 한순간에 박재현이 동점권을 또 못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같은 경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쪽으로 공간 열어줍니다. 곰인규. 빨라요. 골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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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나이스. 자, 확실히 곰인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협력 수비가 가야 돼요. 1대1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빠르기도 하고 발재가 아주 좋거든요. 잔발이 좋잖아요. 네. 계속 치다가. 자, 지금도 이장구 선수가 제껴졌지만 박재현 선수가 커버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FC. 코너킥. 강준순 선수가 올려주고 뒤로 갑니다. 멀리 나왔습니다. 나가셔야 되고요. 올려, 올려, 올려. 박재현. 박재현 좋은데요, 오늘? 박재현이 오늘 움직이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 박. 사막. 박. 박. 킥. 깊적잎. 드로잉 공격. 박. 사막. 킥. 깊적잎. 깊적잎. 드로잉 공격. 키퍼까지 왔습니다. 기훈아, 왜 안 뛰어? 봐. 봐. 몸싸움 안 돼요. 지구야, 이미 오버페이스란 말이야. 어디야, 여기? 원우야, 원우야. 나가봐. 나가 봐. 정민아, 안으로 들어가 봐. 안으로 들어가 봐. 더 들어가. 자,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 번 헤딩으로. 그나골 라인아웃. 지금 왼쪽 치면 조원우 선수가 볼을 잡아서 얼리 크로스가 아주 좋거든요. 날카롭잖아. 제훈아, 올라와, 올라와. 대훈아, 이리 와. 조카프 좋거든요. 또 좋아요. 돌아 들어가는 장정민. 받아, 대훈아 받아. 야, 정민아. 이대훈 흘려, 흘려. 야, 정민아. 흘려, 흘려. 어떻게.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다시, 다시. 이거 안 돼요. 조금 짧을까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고민규, 고민규 4년 했습니다. 자, 돌파. 이장국, 이장국, 이장국. 위험합니다. 슛. 아, 다이어트. 남은이. 아, 다이어트. 한동규 슈퍼 세이브. 반갑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냐, 우리 거를. 나이스, 공규. 정민, 밟아. 밟아. 민어, 민어. 그렇죠, 좋아요. 민어, 민어. 정민 차. 됐다, 됐다, 됐다. 이걸 한다고? 이걸 잡아. 장정민. 왼쪽에서 안쪽으로 춥니다. 박사 쪽, 돌아서는 윤규. 코너킥입니다. 정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치고 뛰는 게 아니라 타고 뛰는 거예요. 저렇게 세게 치고 다면 치마 힘들지. 약간 자기가 자기한테 패스한 느낌이었어. 그렇지. 돌봐. 저기, 저기, 저기. 멘트. 한 명씩 장군아. 저기 맡아주고, 정민아. 뭐야, 뭐야, 뭐야. 누가, 누가. 나가, 누가 나가고 있어. 나가, 나가. 유현주 올려주고. 이기게 줍니다. 헤딩. 충동해서 가슴 놓고 흘러넣습니다. 다시. 장정민 울렸어요. 장정민 울렸어요. 슈가쿵. 됐어. 좋다. 원우. 장정민 울렸어요. 슈가쿵. 빗 맞았습니다. 원우. 너무 멋지네요. 괜찮아, 폴마.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와, 나이스 볼이었는데 이거. 정민아, 패스 보고 준 거지? 보고 준 거면 정말 잘 준 거다.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은규야. 은규 왼쪽. 정민아. 장정민을 빼는군요. 장정민 많이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이 선수를 트리프합니다. 정민아, 아이스. 야, 정민아. 야, 너 진짜 빠르다. 야, 너가 너한테 패스를 하더라. 이게 되네. 자기가 자기한테 패스가 돼. 역시 야생망. 너 미드필드 보고 공격 투거더라, 혼자. 두 명이서. 공격은 야생망. 야, 있잖아. 발해 줘. 발해, 그렇죠. 발해. 도라. 장군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도라, 도라. 한 명 가야지, 한 명 가야지. 한 명 가야지, 한 명 가야지. 안쪽에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슛. 괜찮아요. 좋습니다. 위험하다 슛. 괜찮아요. 핏 나갔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저기서도 슛을 하네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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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잘 들어왔고요. 안 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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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요. 볼 살렸습니다. 반대쪽에 3명. 너무 좋아요. 잘 되셨죠?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이 호스프리가 느리네요. 이대훈 선수 지쳤어요. 많이 뛰었어요. 지환아. 남규 빼고 옹규 가운데 놓고 지환이. 우리 선수 교체합니다. 이지환이 들어가는군요. 이지환 선수를 준비시키겠고요. 그리고 임남규를 뺍니다. 남규. 나이스, 나이스. 임남규를 빼고 이지환을 투입합니다. 지금 임남규를 뺀다는 건. 수비적인 부분인 숫자로 좀 더 안정감 있게 갖고 가겠다. 그렇죠. 반드시 이기겠다는 거죠. 지키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지환 선수가 왼쪽 치면 공격 쪽으로 가고요. 리웅규가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한 3분가량을 남겨두고 이지환이 투입됩니다. 다행이다. 정확히, 정확히.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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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부분 꺼. 12번 봐, 12번. 이 시간부터 이제 집중력이 흐려져 있거든요. 스웨프 씨. 잠시윤수. 오른쪽. 나이스, 형규. 빨리 잘랐습니다. 오늘 조은우가 너무 잘하네요, 오늘. 여기. 60번 봐, 오케이. 나이스. 여기야. 올리자. 여기 올려. 올린다. 조은우가 너무 잘하네. 조은우 가운데 뒤로. 뒤로 연결. 강질구. 추워 조절 좋고요. 아, 좋았어. 인구환. 자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아주. 그렇죠, 그렇죠. 올려줍니다, 크로스 뒤로. 됐어. 우리 선수 3명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확실히 이제 조치에서 들어온 선수들이 그래도 제 몫을 톡톡히 해 주기 때문에. 네. 이러니까 또 템포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펜저스 집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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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꺾어주고 올려줍니다.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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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휴댁 날리기 전에 수비가 터치아웃. 안 급해도 돼. 안 급해도 돼. 트로잉 공격. 조은우. 안다, 안다, 안다. 짧게 주고 다시 조은우. 하나 더 해보자. 이어 봤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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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오바이드 킥. 디저스 킥. 됐다, 됐다. 오바이드 킥. 디저스 킥. 됐다, 됐다. 이거 눌러야죠, 눌러야죠. 그렇죠, 타이밍. 좋아, 좋아, 좋아. 역습을 잘 전기했습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김윤이 형. 김윤이 형, 좋아요.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시팅.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제발 때려. 때려, 때려. 제발 때려. 대훈아, 마무리. 때려. 아이고야.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아, 조금 더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때릴 타이밍에. 아, 그렇죠. 자, 이거 마지막. 봐, 봐, 봐. 파워를 어떻게 해서 얻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예. 노려네, 노려네. 자, 볼 살아있습니다. 자, 조를 같이 떠줘야 돼요. 조를 같이 해줘야죠. 반대쪽. 코너킥입니다. 집중, 집중. 공도. 집중, 집중. 마지막이니까 집중해 보자. 들어와, 들어와. 이거 맞으면 돼. 집중해 보자. 이거 맞자, 이거 맞자. 다 와, 다 와. 다 와. 마지막이야, 마지막. 돌아가는 선수 하나 봐야 되고요. 2FC 코너킥 딱 맞습니다. 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버터다벤져스와 2FC의 세 번째 대결. 이번에는 버터다벤져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